이리 오로라 하길래 왔냐 했더니 옆집 민씨 반기제 나도 좋아 친구 축하하러 같이 땜 이것들 눈처리는 이 깨 아리내 감히니까 짓게 이게 광대 따위가 와 한심해 아니 왜 자기는 얼마나 고귀한 일들을 하길래 할량 두 놈이 보이네 온 동네가 떵떵거리네 인물이 원해 인생 한국은 유명해 진생 더 유명한 걸 후자히 쎄 시간이나 나 거 난 신경 안 써 치마 법 위에 시조 난 한숨 두시고 가셔 쓰기만 나 하면 정국 없제 낫기만 나 하면 대우일세 이럴 없제 넌 한령인데 어기어차 오늘을 불러러 영국을 보자 어기어차 음식을 넣어라 전체를 열자 어기어차 뱉어지게 먹고 놀아 일을 시킨다면 뒤돌아 어기어차 어기어차 후자네 그거 들었는가 빈신의 둘째 아들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더니구먼 내 고것이 큰 힘을 댈줄 일찍이 알아챘당께 빈겸어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박통해버렸지 난 함 국가맡아 집으로 가는 길이야 둘째로 가 네 내 이꼬리 쉬쉬 달성 쪼개고 있지 피쉬 두석두석거리지 인물값하러 내가 왔다지 군동네 두석석거리지 인물값하러 내가 왔다지 달량 두놈이 보이네 온 동네가 똥똥거리네 인물이 원해 인생 한국은 유명해지 인생 더 유명한 곳 힙챙 시간이나 낫고 난 신경 안 써 시마퍼 위에 시조 난 한숨 두시고 가셔 스김만 나 하면 정국없제 낫김만 나 하면 대우일세 이럴 없제 넌 알량인데 어기어차 딘딘 비비 히히 두두 앞뒤가 똑같은 우릴 보고 수근수근 거를게 아이수합은 물가 18점이 어디야 이거 다 좋다 일단 어이작곡가 힙합 비트함 줘봐 때가 쏙 빠지게 놀아볼라니까 두두 왕들을 불러라 양곡을 보자 어기어차 음식을 넣어라 단체를 열자 어기어차 뱉어지게 먹고 놀아 애를 시킨 다음에 뒤돌아 어기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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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어차